경북 고령산지직송 국산 체리자두 3kg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경북 고령산지직송 국산 체리 3kg 판매합니다. 경북 고령에서 생산된 국산 체리자두입니다. 체리자두에는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염증성 질환, 암 등에 도움을 줍니다. 체리자두당도 측정 15.8브릭스 정도입니다. 판매가격 45,000원 무료배송 경북 고령산지직송 국산 체리자두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100% 100% 90% 90% 100% 100% 求